네,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김아영 강사입니다. 35위 민법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끝내는 이론강의, 합격서 요약식 강의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비 기출을 진행하고 있죠. 두 권을 동시에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계좌번호에 입금하신 다음에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도 민법 적으시고, 교재 이름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좀비 기출 특강 실전편 58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팡군물법입니다. 문제집 226페이지입니다. 민특법 끝까지 마지막 최선을 다해 주세요. 자, 1번은 지팡군물법하고, 뭐 읽지 마세요. 중간에, 틀린 거 바로 가세요. 중간에 법 이름 읽을 필요 없죠. 1번, 건축물 대장, 대장에 등록, 등록되지 않아도 구분소유 성립할 수 있죠. 대장이 등록되지 않거나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 성립할 수 있습니다. 2번, 공용부문에 사용이 틀렸죠. 사용을 빼면, 비용부담은 전유부분, 지분비율에 따릅니다. 사용은 어떻게 하죠? 사용은 지분비율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죠. 사용에 틀려 정답입니다. 3번, 공용부문은 시우치되어 갈 수 없어요. 4번, 관리인 선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에 대한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단독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제일 끝에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는가, 앞에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오직 교약 또는 공정증서로서만 분리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소유자가 교약 또는 공정증서로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하려면 오직, 오직 교약이나 공정증서로 정해야 됩니다. 교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다면 법원 판결로도 절대 분리처분 못합니다. 오직 교약입니다. 2번, 집합건물, 그냥 틀린거 이렇게 달려가세요. 1번, 관리인은 누구나 될 수 있죠.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도 관리인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아파트라면 관리인은 보통 아파트 소유자가 되겠죠.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도 될 수 있고, 심지어 그 아파트 안 살아도 됩니다.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저같이 싼만자라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2번, 서면결의로 직원적결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한 번에 모일 수 없죠. 당연히 서면으로 할 겁니다. 3번, 전유부분,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진이 없는 한 중대권리, 대지사용권에 미치는 거죠. 이건 물권에서 이미 공부했던 겁니다. 4번, 관리단지폐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습니다. 2번, 공용부분 관리비만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고, 연체로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그 다음 이거 안기상 좀 보겠습니다. 분양자와 시공자는 하자가 있겠죠. 하자 다 못 책임지는데, 계산지면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럼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염두한 날, 공용부분이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일입니다. 시험은 이력의 크로스로 바꾸면 틀리죠. 이력의 바꿔도 틀립니다. 항상 시험은 바꿔서 냅니다. 오답이 정의했어요. 그래서 이건 눈만 크게 뜨면, 유유용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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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용용용용 할 수 있겠죠. 3번, 이것도 집합건물 설명이 틀린 겁니다. 1번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 목적인 건물을 말하죠. 2번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물대지에 대해 가진 원리를 말합니다. 3번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대에는 소집철자에서 통제되지 않은 사항도 결할 수 있어요. 4번 건물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해서 구분소유자에게 지닌 담무책임 전속기관은 언제 직접 계산한다고 했죠. 그럼, 유유죠. 유용용용으로 틀렸죠.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도 한날 유용용 사용승임이 틀렸어요. 정답입니다. 5번은 질문이 길어요. 제일 끝에 필요한 범위에서 돼지 분할 충고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되죠. 그럼 집합건물인데 그 돼지를 어떻게 분할할까요? 이건 앞부분 읽어나마나 말이 안됩니다. 분할 충고 못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집합건물 관리가 범위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 5분의 4이 필요한 건 1번 재건축 결의죠. 단답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집합건물 설명 틀린거죠? 1번 규약 및 관리단지 폐결의는 구분소유자의 매수인 특별승계를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2번 공용부분에 관한 물건 득실 변경은 등기 유화하지 않아요. 우리 등기 없이 외웠잖아요. 심포키피 혼나 공공. 심포키피 혼나 공이죠? 구속되지 외웠죠? 3번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아니어도 됩니다. 4번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매수인 특별권의 5분의 4 맞아요. 5번은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가 최고죠? 촉구가 최고. 최고 받은 재건축 반대자가 법정기간 2개월 내에 회사비 아니면 재건축에 거절이죠? 거절. 참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죠? 그러니까 촉구가 최고죠? 우리 시험범위에서 최고는 다 똑같아요. 최고는 다 거절. 거절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민법시험범위 내에서는 최고는 다 거절이다. 그럼 재건축 참가하지 않겠다. 거절로 보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6번 집합건물 설명 옳은거네요. 박스가 나오면 박스 안에 짐은 4개 있죠? 1, 2, 3, 4, 5 선택지가 1개, 2개, 3개 고르네요. 이걸 빨리 0.5초 만에 보냈습니다. 1번 기억. 각 공의자는 공용부분은 용도에 따라 맞았죠?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니은 전유부분에 관한 단모책임 전속기간은 유유 전유인데 용 틀렸죠? 그럼 밑에 내려가 볼까요? 오른거니까 기억이 다 있어야 돼요. 기억 없는거 싹 지우세요. 그 다음 니은이 있는거 지우세요. 1번과 4번 나옵니다. 그럼 리을을 보세요.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 당연히 매수인에게 책임 제하겠죠? 지지한다 틀렸죠? 그럼 소유자 바뀌면 책임이 안 질까요? 당연히 제하되죠? 답은 1번입니다. 먼저 디귿부터.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건 득실 변경은 등기할 필요 없다랬죠? 리을도 틀렸고 집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7번. 집합건물 설명 틀린거. 박스에 3개 있죠? 밑에 조합 1개 2개네요. 기억 보세요. 구분문 건물이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아도 구분소유권 성립한다랬죠? 기억 틀렸습니다. 밑에 기억없는거 싹 지워. 이렇게. 그러면 1번, 4번 남네요. 미은.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즉 매수인이 그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관리기약에 달리정합이 없는 한 각 특별승계인 맞습니다. 각 특별승계인들은 자신의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은 승계하는거죠? 공용부분에 대한 체대학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맞아요. 중접적으로 승계하는거죠? 그럼 정답은 1번 나왔네요. 디귿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 목적인 건물을 말합니다. 8번, 집합건물 설명 옳은겁니다. 박스안에 3개 있죠? 1, 2, 3, 4, 5가 1개, 2개, 3개 조합이네요. 기억에서 관리단 집회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지 동의 없이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 독점점유서 사용하면 또 다른 구분소유자는 보존행위로서 인도총과할 수 없다. 이게 판례죠? 인도총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소유자 1명이 무단으로 공용부분을 사용하죠? 다른 구분소유자는 방해 제거총과할 수 있지만 인도총과할 수는 없다. 이게 대본 판례입니다. 니은,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없이 무단으로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 공용부분 복도를 배타적 점유하네요. 배타적 점유하면 다른 구분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지 없는 한 이로 인하에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공용부분 복도를 한 명이 무단으로 사용하네요. 다른 소유자들은 그 복도를 아예 사용할 기회를 상실당했으니까 사용자는 부당이득 반환해야겠죠? 맞습니다. 디귿, 관리단은 관리비 증세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그 부당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공용부분은 총괄시지입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4번이 정답입니다. 그건 집합건물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관리인 될 수 있다 그랬죠? 2번, 구분소유자가 10인 맞아요. 10인 이상일 때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 집행할 관리인 선임할 의무는 10인 맞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3번, 관리이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에 보존행위를 함유해서 관리단 관리이원회 결의 유암이 되고 유안다가 박조묵세를 낸 겁니다. 4번, 규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이원회 이원이 될 수 없어요. 5번,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이원회 이원은 부득이한 사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서면이나 딜인을 통하여 의결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이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집합건물 설명 틀린 거죠? 1번, 공용부분은 시유취득할 수 없죠? 취득시유한 소유권 취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남아파트에 복도 계단에서 20년 살면 그런 그지 없죠? 공용부분은 시유취득이 안됩니다. 2번,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죠? 3번, 공용부분은 등기할 필요 없어요. 등기하지 않습니다. 4번,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하려면 오직 오직 규약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도 따라서 틀리게 되죠? 5번을 맞게 되죠? 5번, 아, 틀리게 되죠? 5번이, 죄송합니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감매 절차 이후에 전유부분과 경매로 분리처분 될 수 있나요? 경매로 안된다 그랬죠? 오직 규약 오직 규약 4번이, 해설이에요. 그래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하려면 오직 규약이 있어야 돼요. 또는 공정증서로 합니다. 규약이 없다면 경매로도 안되고 법원 판결로도 안된다고 아까 1번문제도 풀어봤죠?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오늘 공부하신 내용을 상세히 공부하시려면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기본표는 58강에서 보다 상세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보고득점을 위해서 합격서 요약직과 기초문제를 병행하셔야 유기적으로 점수가 더 잘 오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